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최근에 녹음 장비들을 점검한다고 업로드가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남자의 건강 백서로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노화는 늦추고 멈추고 되돌릴 수 있다는 하버드 의대 25년 장수 연구의 결정판 노화와 유전분야 세계 최고 건의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장수 연구를 집대성한 역작입니다. 자신의 하버드 의대 연구실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연구자와 연구실에서 이루어져온 주요 최신 성과를 총망라한 이 책은 수명과 장수, 인간과 생명의 패러다임까지 뒤집는 충격적인 사실과 비밀을 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논문과 연구 사실을 토대로 접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 습관들도 더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정 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수명혁명 프로젝트 노화의 종말 북희 출판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노화는 삶에 불가피한 일부가 아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받은 편지함을 열어보면 전 세계에서 온 매일로 가득하다. 평소에는 양이 들쑥날쑥하지만 우리 연구진이나 다른 연구진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뒤에는 왈칵 밀려드는 양상을 보인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뭘 해야 하죠? 이렇게 애원하기도 한다. 임상시험에 뽑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우리 딸 햄스터의 수명을 늘려줄 수 있나요? 진짜로운 편지다. 훨씬 더 안타까운 내용들도 있다. 최근에 한 남성은 어머니를 기르기 위해 우리 연구실에 기부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어머니가 노화 관련 질환들로 여러 해 동안 심하게 시달리다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미력 하나마 도와야 한다고 철실히 느낍니다. 다음 날에는 한 여성이 아버지가 알차이모병에 걸렸는데 연구에 참가할 방법이 없냐고 묻는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애원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디어디로 오라고 하면 얼마든지 모시고 갈게요. 아빠를 위해서라면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쓸 거예요. 아빠는 내 유일한 가족이에요. 아빠가 잘못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해결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희망을 품을 근거가 꽤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노화의 파괴에 맞서 싸우는 이들은 대다수 의사가 노화를 어떻게 치료할지는커녕 우리가 왜 늙는지를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세상에서 싸워야만 한다. 이 책에서 논의하는 치료법과 생명연장기법 중에는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다. 몇 년 지나면 나올 것들도 있다. 10년쯤 더 걸릴 것들도 있다. 그런 것들까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런데 이런 개발 중인 기술을 접하지 않고서도 누구든 어디에 살든 몇 살이든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지금 당장 시작해 자신의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일본 오키나와 코스타리카 니코야 이탈리아 사르드냐 등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많은 장수 마을들에서 오랜 세월 주민들이 자신들조차 모르게 써온 방법들이다. 이 지역들이 작가인 댄 뷰트너가 2000년대 중반부터 세계에 소개하기 시작한 이른바 블루존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뒤로 이런 장수 지역들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하고자 애쓰는 이들은 블루존 주민들이 무엇을 먹는가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이른바 장수 식단이다. 백세 장수자가 많은 지역들에서 먹는 음식의 공통점을 토대로 나온 식단이다. 육류, 유제품, 설탕을 덜 먹고 채소, 콩, 통곡물을 더 많이 먹으라는 조언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식단은 출발점으로 삼기에 나쁘지 않다. 사실 아주 좋은 출발점이다. 호모사피엔스에게 최고의 식단이 무엇인지는 세계 최고의 영양학자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갈린다. 이유는 사실 최고의 식단이라는 것이 아예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식단이 미묘하게 때로는 상당히 달라야 할 만치 사람들은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폭넓게 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을 지녔다고 할 만큼 서로 비슷하다. 채소를 더 많이 먹고 육류를 덜 먹어라.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식품을 더 먹어라.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다. 실천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말이다. 그토록 많은 이들이 이 도전 과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언제나 노화를 삶에 불가피한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좀 일찍 찾아오거나 좀 늦게 찾아올 수 있지만 노화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닥친다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폐렴, 독감, 결핵, 위창자관 질환을 두고 그렇게 말했다. 1900년 이 네 가지 질병이 미국 사망자 중 약 절반을 차지하던 시절에는 그 중 하나가 결국은 목숨을 아사갈 것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었다. 오늘날 결핵이나 위창자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극히 두물다. 폐렴과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한 세기쯤 전에 비해 10% 미만으로 줄었다. 그리고 그 사망자 중 대다수는 노화로 약해진 사람들이다. 뭐가 달라진 것일까? 체계 자체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의학 발전, 기술 혁신, 생활 습관 개선을 돕는 더 나은 정보 덕분에 그런 질병들이 본래 그런 것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화 역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등장해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제공할 약물과 기술을 가장 직접적으로 접할 사람들조차 최적의 수명과 건강 수명에 다다르는 일이 전등 스위치를 누르는 것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나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우리 몸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 해서 시작한다. 또 무엇을 집어넣지 않을 것인가 에서도 적게 먹어라. 25년 동안 노화를 연구하고 수백 편의 논문을 읽은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이 하나 있다면 즉 건강하게 더 오래 살 확실한 방법 지금 당장 수명을 최대화하는 데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다. 적게 먹어라. 물론 이 말은 결코 혁신적인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인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의사들은 덜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해왔다. 기독교 수도사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가 4세기에 조언했듯이 폭식이라는 치명적인 죄악을 거부할 뿐 아니라 의도적인 금욕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이다. 영양실조에 걸리라는 말이 아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 방식은 더 나은 여생을 살기는 커녕 더 오래 사는 길도 아니다. 그러나 절식은 분명히 우리의 건강과 장수에 좋다. 히포크라테스는 이 점을 알고 있었다. 폰티쿠스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15세기 베네치아 귀족인 루이지 코르나로도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 개발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마 그렇게 대우해야 마땅할 인물이다. 여관집 아들인 코르나로는 기업가가 되어서 한 재산 모은 뒤 포도즈를 즐기고 여자들과 어울리느라 흥청망청 써댔다. 그러다가 30대 중반에 음식과 술과 섹스로 피폐해지자 절제하기로 결심했다.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린 뒤 그의 성생활이 어떠했는지는 기록상 좀 모호하지만 먹고 마시는 습관은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하루에 겨우 340g의 음식과 포도주 두 잔만 먹었다. 코로나로는 져서 절제하는 삶에 관한 담론 중 첫 번째 담론에서 이렇게 썼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식탁을 떠남으로써 먹거나 마시는 쪽으로 내 식욕을 결코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는 습관에 익숙해졌다. 코로나로의 절제하는 삶의 혜택에 관한 담론은 자신의 조언이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매우 압도적인 개인적 증거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잊혔을지 모른다. 그가 자신의 지침서를 출간한 것은 80대였는데 그때도 그는 유달리 건강했으며 거의 백세에 다다른 1566년에 사망했다. 더 최근인 20세기로 들어선 직후에 파리의학 한리몬 원장 알렉산드로 게노는 절식 생활로 유명세를 얻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다고 한다. 그 시절에는 허기가 건강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의 추측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었다. 그의 직값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그들 중 어느 누구보다 더 오래 살았다. 그는 102세까지 장수했다. 심한 절식이 생애에 미치는 효과를 최초로 과학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 막바지였다. 평생 함께 생화학을 연구한 라피엔 맨덜과 토마스 오스본은 에드나 페리와 공동으로 생애 초기에 먹이가 부족한 탓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쥐 암컷들이 풍족하게 먹은 암컷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발견했다. 1935년 지금은 유명한 인물이 된 클라이브 맥케이라는 코넬 대학교 교수는 그 증거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했다. 그는 소화가 안 되는 섬유질이 20% 섞인 먹이를 준 생취가 일반적인 먹이를 먹인 생취보다 상당히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뒤로 80년에 걸쳐 수행된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생물에서 영양실주 없는 열량 제한이 장수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왔다. 그 뒤로 열량이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백 건의 생취 연구가 주로 수컷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열량 제한은 효모에게도 효과가 있다. 나는 1990년 말에 처음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포도당을 덜 먹인 효모는 더 오래 살았고 DNA가 유달리 압축되어 있었다.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ERC 축적 인폭발 불임이 상당히 지연되었다. 이 현상이 효모에게만 일어난다면 그저 흥미로운 일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먹이를 제한했을 때 설치료 역시 더 오래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유전적 프로그램은 아주 오래된 것임이 아마 거의 생명 자체만큼 오래된 것임이 명백했다. 동물연구는 열량 제한을 통해 위기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서투인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될 만큼 먹이를 주는 것이다. 이는 일리가 있다. 장수 유전자에게 원시시대 이래로 죽해온 일을 하라고 알려줌으로써 생존 회로를 동원하게 하는 방식이 이기 때문이다. 세포의 방어체계를 자극하고 안 좋은 시기에 생존을 도모하고 질병과 세태를 막고 후성 유전적 변화를 최소화하고 노화를 늦추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 현상이 사람에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려면 통제된 과학적 실험 조건에 실험 대상자를 놓고 실험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우리가 잘 아는 이유들 때문이다. 식량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사례들을 찾기는 어렵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시기에는 대개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다방면으로 통제된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할 장기간에 걸쳐서 실험 대상자들을 간당간당한 상태로 둔 채 실시하는 검사를 지속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장기적인 열량제한이 사람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관찰 자료들이 있다. 1978년 100세를 넘는 장수자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오키나와 섬에서 생물 노년학자 가가와 야스오는 섬 학생들이 일본 본토 아이들에 비해 열량 섭취량이 3분의 2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또 본토 성인에 비해 오키나와 성인은 열량 섭취량이 약 20% 적어서 더 마른 편이었다. 가가와는 오키나와 사람이 수명이 더 길 뿐 아니라 건강 수명 또한 더 길다는 것을 발견했다. 뇌혈관 질환 악성 종양 심장병을 앓는 사람이 훨씬 적었다. 1990년대 초에 바이오스피어 실험은 또 다른 증거를 제공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2년 동안 애리조나 남부에 지은 면적 1.2헥타르에 폐쇄된 도명 생태계에 8명이 들어가서 자급자족 생활을 한 실험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식량을 기르며 살아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작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던 그들이 기른 식량은 전형적인 식단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식량 사정이 영양 실조가 일어날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종종 허기진 상태에서 지내야 했다는 것은 분명했다. 갇힌 사람들 중에 우연히 로이 월포드가 있었다. 생쥐의 수명 연장을 연구한 캘리포니아 연구자였는데 그의 논문들은 지금도 노화 연구자들의 필독 문헌으로 꼽힌다. 나로서는 월포드가 일부러 작물재배를 방해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 우연의 일치로 그의 연구에 좀 안성맞춤인 상황이 벌어졌다. 생주에게서 발견한 사항을 사람에게 적용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돔에 들어가기 전 들어가 있는 동안 나운디로 철저히 의료 검진을 받았으므로 월포드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열량제한의 다양한 생물학적 효과를 관찰할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 그들의 몸에서 일어난 생화학적 변화들은 월포드가 열량제한을 했을 때 장수한 생취액에서 본 것과 거의 비슷했다. 체중 감소, 혈압 저하, 혈당 저하, 콜레스테롤 저하 등 변화가 일어났다. 최근에 정식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험 자원자들에게 음식 섭취량을 줄이도록 하고 그 섭취량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내 동료들인 리오니 하일브론과 에릭 레버시는 2003년 미국 임상 영양학 회지에 이렇게 썼다. 질 좋은 열량 제한 식단이 비만이 아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은 과식하기 아주 쉬운 환경에서 장기 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연구를 한다는 것은 윤리적 방법 논적 문제를 일으킨다. 듀크 대학교 연구진은 2017년 노년학 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성인 145명에게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의뢰 권하는 열량부다. 25%를 줄인 식사를 하도록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했다. 사람이 달리 사람이 사람이 겠는가. 실질적으로는 2년 동안 평균 12%의 열량 제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정도로 충분했다. 과학자들은 혈액 생체 표지들의 변화를 토대로 건강이 상당히 개선되고 생물학적 노화가 느려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요즘에는 열량 섭취를 상당히 제한한 생활습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약 10년 전 즉 절식이 가장 최근에 부활하기 전 그런 사람들 중 몇몇이 하버드의 내 연구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하는 일이 어렵지 않나요? 나는 당시 국제연량제한협회 회원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열량제한을 열심히 옹호하고 있는 메러디스 에이브릴과 폴 맥글로신 부부에게 물었다. 그들은 의사들이 의뢰에 권고하는 열량의 약 75%만 섭취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먹기도 한다. 늘 배가 고피지 않나요? 맥글로신은 답했다. 아 처음에는 분명히 그래요. 하지만 익숙해져요.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그날 점심때 맥글로신은 오렌지를 느낀 것처럼 보이는 것을 후루룩 마시면서 유기농 이유식의 장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나는 그 부부가 터틀렉을 입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겨울이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 연구실 사람들은 대부분 티셔츠만 입고 전혀 추운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몸에 지방이 아주 적어서 좀 따뜻하게 입어야 했다. 식단 때문에 기운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당시 60대 후반이던 맥글로신은 그런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잘나가는 마케팅 기업의 CEO이자 전 뉴욕 체스 챔피언 이었다. 그러나 자기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주된 이유가 지방 부족으로 주름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그런데 그의 혈액 검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70세 생일 때 혈압과 LDL 콜레스테롤 에서부터 휴직이 심장 박동수와 시력에 이르기까지 그의 건강 지표들은 훨씬 더 젊은 사람의 것이었다. 열량 제한을 한 장수하는 쥐들에게서 보이는 것과 실제로 비슷했다. 평생에 걸친 열량 제한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우리가 아는 지식이 단기적인 연구와 개인적인 일화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은 맞다. 그런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장기적인 혜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있다. 1980년대 이래로 연구자들은 유전적으로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붉은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열량 제한 연구를 해왔다. 결과는 놀라웠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붉은털 원숭이의 최대 수명은 40년 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열량 제한 식단을 지키며 산 20마리 중에서 6마리가 그 나이에 다다랐다. 사람으로 치면 약 120세에 해당한다. 그 나이에 다다르기 위해 열량 제한 식단을 굳이 평생 유지할 필요조차 없었다. 중년 이런때부터 열량 연량 10% 줄인 식사를 하기 시작한 원숭이 중에서도 그 나이에 도달한 개체들이 나왔다. 사람으로 치면 60세에서 65세인 19개월 된 생지 역시 열량 제한을 시작하면 수명이 늘어나는데 더 일찍 시작할수록 수명은 더 늘어난다. 이런 동물 연구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열량 제한의 장수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일찍 시작할수록 더 나을 것임을 시사한다. 분자 수준에서 보자면 쇠퇴출세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40세 이전의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영양 실조 없는 열량 제한 식단이 모두에게 좋은 계획이라는 말은 아니다. 내 지금은 위스콘신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가 되어 붉은털 원숭이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내고 있는 로절린 앤데슨 조차 사람이 장기간 30% 줄인 식단을 유지한다는 것은 미친 식단 이라고 말한다. 물론 모두에게 미친 식단 인 것은 분명히 아니다. 열량 제한이 수명을 늘릴 뿐 아니라 심장 병 당뇨 뇌 졸 암 암 을 억제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열량 제한은 장수 계획만이 아니다. 활력 증진 계획이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에게는 힘들다. 집에 냉장고나 직장의 간식에 손을 대지 않으려면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우리 분야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설령 열량 제한으로 당신의 수명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느끼게 해줄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열량 제한을 할 자신이 없다고 해도 괜찮다. 엄격하면서 완구한 열량 제한이 주는 혜택 중 상당수를 다른 식으로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점점 늘고 있기 땜니다. 사실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간헐적 단식 또는 주기적 단식 음식 부족에 따른 유전적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반드시 배고픈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일단 스트레스에 익숙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다. 간헐적 단식은 혁신적인 새로운 건강 유지 방식이라고 묘사되곤 한다. 그러나 UCLA의 내 친구 발터 롱거가 간헐적 단식의 혜택을 설파하기 오래전부터 거의 한세기 내내 과학자들은 주기적인 열량 제한의 효과를 연구하고 있었다. 1946년 시카고 대학교의 앤톤 카슨과 프레더릭 헬즐은 쥐들에게 주는 먹이를 주기적으로 제한하는 실험을 했다. 그러자 사흘마다 굶긴 쥐들이 규칙적으로 먹은 쥐들보다 수명이 15에서 20% 늘었다. 당시에는 단식이 몸에 휴식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먹이 없이 지내는 스트레스를 몸이 받을 때 세포 수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믿은 것이다. 아무튼 칼슨과 헬젤의 연구는 불규칙적인 열량 제한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그들이 연구를 통해 알아낸 사실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둘 다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장수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칼슨은 81세까지 살았다. 헬젤은 이런저런 것들이 몸속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겠다고 스스로 조약돌 유리구슬 볼 베어링 같은 것들을 삼키는 등의 실험을 단연간 했음에도 74세까지 살았다. 정말이다. 연구에 미친 사람이었다. 현재 주기적인 열량 제한이 사람에게서 엄청난 건강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아주 잠깐씩만 절식을 할 때도 그렇다. 한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쭉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다가 매달 5일씩만 주로 야채 스프 에너지바 영양 보충제로 이루어진 매우 제한적인 식사를 하도록 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내자 이 단식 흉내 식단을 유지한 이들은 체중이 줄고 체지방이 줄고 혈압이 낮아졌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주로 간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인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이의 농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IGF-1과 IGF-1 수용체 유전자에 생기는 특정한 돌연변인은 낮은 사망률 및 이완률 과 관련이 있으며 100세 넘게 사는 이들이 많다고 알려진 집안의 여성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IGF-1 농도는 장수와 밀접된 관련이 있다. 사실 연관성이 너무 강해서 뉴욕 예시바 대학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노화 연구자 니르 바질라이와 서유신은 누가 얼마나 살지를 예측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본다. 유전학자들인 바질라이와 서유신은 노화 관련 질환들에 시달리지 않은 채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연구 집단이다. 대다수가 늦고 싶어 하는 방식의 노화를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사는 횟수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고통에 시달리며 사는 횟수가 더 느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다. 이들을 보면 무엇을 먹느냐가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사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무엇을 먹는지에 상관없이 단식상태에 놓이게 하는 듯한 유전자 변이체를 지니고 있다. 백세까지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담할 수 있겠지만 평생 100% 건강한 결정을 내려야만 백세에 다다르는 것은 아니다. 파질라이 연구진이 95세 이상인 아시케나지 유대인 약 500명을 조사했더니 의사들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삼가라고 권해온 바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 튀긴 음식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늘 앉아 생활하고 과음을 하는 행동 말이다. 파질라이는 평생 해오던 습관인 흡연을 끊으라고 의사들이 오랫동안 강력하게 권했지만 요지 부동이던 장수자 중 한 여성에게 왜 안 끊는지 물은 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비꼬는 양 웃었다. 나한테 담배 때문에 죽을 거라고 말한 의사가 4명 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사들은 지금 다 죽고 없어요. 즉 그저 유전적 제비뽑기를 잘했을 뿐인 이들이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좀더 노력을 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후성 유전체는 우리 노력에 잘 반응한다. 디지털이 아님으로 영향을 미치기가 더 쉽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우리 생물학의 이 아날로그 요소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먹느냐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 같은 블루 존 을 보면 단식 행동과 장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난다. 사람들이 죽는 법을 잊은 섬 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주민 중 3분의 1이 90세 넘게 산다. 고령자들이 거의 다 그리스 정교회의 독실한 신자로서 한 해 중 절반 이상을 어떤 식으로든 금식하라고 말하는 종교 일정표를 철저히 따른다. 금식일 중에는 고기 유제품 달걀 때로는 포도주나 올리브유까지 금지하는 날이 많다. 일부 그리스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많은 그리스인은 성체 성사를 받기 전에 일정기간 철저히 금식을 한다. 또 다른 장수촌인 중국 남부 바마야 오족 자치현 주민들은 질 좋은 건강한 음식을 충분히 접하지만 하루 중 오랜 시간을 먹지 않고 지내는 쪽을 택한다. 이곳의 장수자들 중 상당수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생활을 해왔다. 그들은 대개 정오 무렵에야 소량의 식사를 하고 해질 무렵에 가족과 함께 좀 더 많이 먹는 식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루 중 대개 16시간 이상을 먹지 않고 지낸다. 이런 지역들을 조사할 때 금식 연구를 통해 알아낸 지식을 현대생활에 적용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열량 제한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십 까지는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중 상당수는 주기적 단식 범죄에 속한다. 줄곧 굶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중 일부만 허기지게 함으로써 우리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음식을 제한하는 이 방법들 중에서 더 효과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다. 현재 한 가지 인기 있는 방법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는 것이다. 또한 방법은 일주일에 이틀은 열량을 75%로 줄인 식사를 하는 것이다. 좀 더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이틀은 식사를 아예 걸을 수 있다. 또는 건강전도사 피터아티아가 하듯이 분기마다 일주일씩 굶는 것이다. 수명 연장과 건강증진을 위한 이런 여러 모델들은 다양하게 조합되면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될 것이다. 단기적인 연구들은 전망이 엿보인다. 나는 장기 연구들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아무튼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긴 하지만 영양실조를 일으키지 않는 주기적 단식법은 거의 모두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하는 쪽으로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런 식으로 먹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사실 오히려 돈을 아껴준다. 게다가 원할 때마다 배불리 먹고 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매달 며칠 동안 음식 섭취량을 대폭 줄이는 일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식습관 진화의 현 시점에서 보자면 어떤 형태로 단식을 시도하던 간에 실패하고 말 사람이 꽤 많다. 나도 열량 제한을 시도하곤 했다. 그러나 할 수가 없다. 배고프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음식은 너무나 기분 좋게 만드니까. 최근에 주기적 단식을 하곤 했지만 대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바쁘다 보니 때를 놓쳤을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먹느냐로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는 이야기만 했다.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 역시 중요하다. 육식을 줄여라. 우리는 아미노산이 없으면 금방 죽을 것이다. 아미노산은 인체내 모든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 역할을 하는 유기 화합물이다. 아미노산이 없다면 우리 세포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효소를 만들 수 없다. 육류에는 이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 있으며 또 에너지를 수월하게 제공한다. 하지만 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사실 꽤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윤리적으로 육식을 어떤 관점에서 보든 간에 육류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말이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그냥 멀리하면 안 될까.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포만감을 주는 것은 단백질이다. 생쥐 역시 그렇다. 먹이가 부족해 떼지어 다니는 메뚜기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동물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면 굶주림이라는 고통을 겪기 때문에 쉽게 제한할 수가 없는 듯하다. 동물 단백질 섭취의 단점을 둘러싸고는 그다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이 높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 및 암 발병률 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다. 붉은 가공률 특히 나쁘다. 핫도그 소시지 햄 베이커 는 너무나 맛있지만 불명예 스럽게도 바람성을 띈다. 이런 식품들이 잘 녹고 창자암 췌장암 전립 샘암 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가 수백 건 이나 된다. 또 붉은 고기에는 카르니틴이 들어 있다. 장래 세균은 이 물질을 심장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인 TMAO 트리메티라민 N 옥사이드로 바꾼다. 그렇다고 해서 붉은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죽는다는 뜻은 아니다. 수렵 채집인의 식단은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식물에다가 붉은 고기와 생선을 약간 곁들인 형태다.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사자의 저녁보다 토끼의 점심에 훨씬 더 가깝게 식단을 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더 많이 대체할수록 온갖 질병에 따른 사망률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소식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 만으로 모든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좋은 소식은 대다수 육류와 무게로 비교했을 때 식물 섭취로 얻을 수 있는 아미노산 양이 더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활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점은 희소식이다. 그럴 경우 몸에 공급되는 아미노산의 양이 전반적으로 또는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기 마련이므로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MTOR이라는 효소가 억제될 때 세포가 분열에 분배하던 에너지를 덜 쓰고 자가포식 과정에 에너지를 더 쓰며 그럼으로써 손상되거나 비정상적인 구조를 지닌 단백질을 분해해 재활용을 도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몸을 사리는 행동은 우리가 연구한 모든 생물에게서 활력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알아둘 것은 MTOR이 열량 제한에만 영향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유전자가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자주 활성화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아미노산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육류와 유제품의 섭취를 줄이는 단순한 방식으로 이 장수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다. 또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동등하지 않다는 점도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원의 라파엘 데카보 미시건대학교의 리처드 밀러 하버드 의대의 제이 미첼은 단연간의 실험을 통해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온인 농도가 낮은 식단을 생쥐에게 먹이는 것이 몸의 방어체계를 켜고 수술 때 저산소증으로부터 기관을 보호하고 건강한 수명을 20% 증가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임을 알아냈다. 내 학생이었고 지금은 위스콘신대학교에 있는 더들릴 레밍은 메티온인을 제안했을 때 피만이던 생쥐에게서 지방이 대부분 그것도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레밍이 소파 뒹굴이라고 부르는 끊임없이 먹어대고 운동은 안 하는 생쥐들조차 한 달 사이에 지방이 약 70%가 빠지고 혈당 수치가 낮아졌다. 우리는 메티온인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몸에 집어넣는 메티온인 양을 제한하는 일은 더 잘할 수 있다. 메티온인은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달걀에 많은 반면 식물성 단백질에는 전반적으로 적게 들어있다. 말하자면 필요한 만큼은 공급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 만족감을 주기에는 부족할 만큼 들어있다.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과 곁가지 사슬이 달린 세 필수 아미노산인 유신, 아이소류신, 팔린 또한 마찬가지다. 모두 MTOR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 세 아미노산의 낮은 농도는 수명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곁가지 사슬을 지닌 아미노산의 섭취량 감소는 대사건강 지표들을 상당히 개선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는 이런 아미노산들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우리 대다수는 분명히 이것들을 덜 섭취하고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복물성 단백질이라고 여기는 닭고기, 생선, 달걀의 섭취량을 줄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식품들이 신체적 스트레스나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 쓰이지 않는 상황일 때 더욱 그렇다. 이 모든 이야기가 직관에 반하는 양 들릴지 모른다. 어쨌거나 아미노산은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 않는가. 맞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류신은 근육을 강화한다고 잘 알려져 있다. 보디빌더가 운동 전 운동 도중 운동 후에 꿀꺽꿀꺽 마시는 단백질 음료에 유신이 다량 들어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그러나 근육 강화는 어느 정도는 유신이 MTOR을 활성화해서 본질적으로 우리 몸에 이렇게 외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지금은 아주 좋은 시기야. 생존 회로에 관심 끊어.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단백질 음료는 MTOR 경로가 장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생주의 식단에서 류신을 완전히 뺐더니 일주일 만에 건강 개선의 주요 지표인 혈당 수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물론 류신은 조금 필요하지만 조금만으로도 오래 쓸 수 있다. 이 모든 발견은 채식주의자가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과 암에 걸리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미노산 섭취량 감소 따라서 MTOR의 억제만은 아니다. 열량 제한 펠리포놀의 섭취량 증가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는 자신감 역시 도움이 된다. 마지막 항목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채식주의자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단백질 함량이 적고 채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면 더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수명이 최대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몸의 영양상태를 안 좋게 만든다고 해서 장수 유전자가 최대로 자극받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존 회로를 더욱 자극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일요일 아침마다 멋진 스포츠카를 한 블록만 몰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장수 유전자는 안타까울 만치 덜 이용될 것이다. 우리 장수 유전자는 훨씬 더 많은 출력을 낼 수 있다. 그저 시동을 걸고서 달리기만 하면 된다. 땀을 흘려라. 수색이 전부터 운동이 활력충전 처방으로 권장되어 온 이유가 하나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영국 의사 윌리엄 하비가 복잡하게 얽힌 혈관들을 통해 피가 온몸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로 거의 400년 동안 의사들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이유가 피가 순환계를 더 빨리 돌면서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씻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운동으로 혈의 흐름이 개선되는 것은 맞다. 폐와 심장이 더 건강해지는 것도 맞다. 근육이 더 굵어지고 힘쎄지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훨씬 더 작은 규모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일이다. 그 일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난다. 운동 습관이 저마다 다른 성인 수천 명의 혈구에 있는 텔로미어를 조사했더니 한 가지 놀라운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운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텔로미어가 더 길었다.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원을 받아 2017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거의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텔로미어를 지녔다고 한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왜 텔로미어의 마모가 느려지는 것일까? 장수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이해가 간다. 우리 세포가 생존 모드에 들어가도록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대부분의 식단에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양을 줄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의상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이다. 운동은 NAD 농도를 증가시키며 NAD 농도 증가는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고 생존 회로가 활성화하면 에너지 생산량과 근력이 늘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모세혈관이 더 성장한다. 장수 조절 인자인 AMPK, MTOR, 서투인은 모두 열량 섭취에 상관없이 운동을 통해 새 혈관을 생성하고 심장과 폐를 더 건강하게 하고 몸을 더 튼튼하게 하고 텔로미어를 늘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조절된다. 예를 들어, SIRT1과 SIRT6 유전자는 텔로미어가 늘어나도록 돕고 또 그것을 잘 감싸서 해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음식이나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부족해서 이런 유전자들이 활성을 띠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생존 회로의 통제를 받는 호르메시스 프로그램, 즉, 너무 심하게 파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세포방어체계를 깨우고 작동시키는 약한 형태의 역경이 그 일을 한다. 사실 운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그렇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사람 중 10%만이 운동을 한다. 좋은 소식은 기력이 닿을 때까지 몇 시간씩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6에서 8km를 뛰는 사람도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40% 줄고 갖가지 원인에 따른 사망률이 45% 줄어든다고 한다. 엄청난 효과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5만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의 의료기록과 15년에 걸쳐서 발행된 사망확인서에 적힌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그리 놀랄 결과가 아니겠지만 사망자 3,500명 중에서 자신이 달리기를 의뢰한다고 의사에게 말한 이들은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낮았다. 비만과 흡연을 감안했을 때도 달리기를 하는 이들이 연구 기간 동안에 사망한 확률이 훨씬 적었다.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은 달리기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얻는 건강 혜택은 놀랄 만치 비슷했다는 점이다. 하루에 적절한 강도로 약 10분만 뛰면 수명이 몇 년 더 늘어났다. 그러나 한가로이 걷는 것과 경쾌하게 달리는 것은 다르다. 수명 유전자들을 전면적으로 가동하려면 강도가 중요하다. 메이오 병원의 연구진은 연령 집단별로 서로 다른 운동을 하도록 한 뒤 효과를 조사했다. 많은 유형의 운동들이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일으키긴 했다. 하지만 건강을 개선하는 유전자들을 가장 많이 참여시키는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었다. 심장 박동수와 호흡률을 상당히 높이는 운동이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효과가 더 좋았다.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격렬하게 운동하라. 빠르고 깊이 호흡을 하면서 최대 심장 박동수의 70에서 85%로 뛰어야 한다. 땀을 흘려야 하고 숨을 고르지 않고서는 몇 마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야 한다. 이것이 저산소증 반응이며 연구의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몸의 노화 방어체계를 활성화할 만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 모든 장수 유전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 다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운동할 때 활성을 띠는 장수 유전자들 중 상당수가 텔로미어 연장, 세포의 산소를 전달하는 세 모세 혈관 형성, 산소를 태워서 화학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 강화 같은 운동의 건강 혜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신체 활동들이 약해진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또 운동이 유도한 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받는 유전자들이 그런 활동들을 젊었을 때의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것을 안다. 다시 말해 운동은 그 유전자들을 켬으로써 세포 수준에서 우리를 다시 젊게 만든다. 나는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냥 원하는 대로 먹으면서 남는 열량을 빼면 안 되나요? 나는 가능성이 적다라고 답한다. 생쥐에게 고열량 먹이를 주면서 그 에너지를 태워서 없애도록 할 때는 수명 연장 효과가 최소한으로 나타난다. 열량 제한 식단도 마찬가지다. 열량만 제한하면서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면 열량 제한에 건강 혜택 중 일부가 사라진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둥형 차이가 최근에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허기가 뇌에서 장수 호르몬을 분비하는 유전자들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단식과 운동을 결합하면 수명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확실히 그렇다. 양쪽을 다 하고 있다면 축하한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답하기 우주적 기준에서 보면 은하수의 우리 지역은 생명이 진화하기에 끔찍할이 많지 안 좋은 곳은 아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 은하 같은 나선 은하의 가장자리에는 생명을 지탱하는 행성이 형성되기에 좋은 물질이 꽤 있는 듯하다. 우주에서 가장 많은 외소 은하보다 훨씬 낫다. 그러나 전문학자 프라티카 다이알른 금속이 풍부한 더 어둠은 거대 타원 은하에서 생명이 형성되고 번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우리 은하보다 두 배 이상 때로는 그보다 훨씬 큰 은하로 별은 열 배까지 거주 가능한 행성은 일만 배까지 많을 수 있다. 그런데 이 행성을 쥐어짤만큼 쥐어짠 뒤에는 새 행성으로 옮겨가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점을 생각해보자. 곧바로 쭉 날아간다고 할 때 거주 가능하다고 알려진 가장 가까운 행성은 십이 광년 떨어져 있다. 가까운 양 들리겠지만 웜홀을 발견하거나 아주 가벼운 화물을 싣고 빛을 받아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달릴 우주선을 개발하지 않는 한 몇 사람이 그 행성까지 가는데 최소 1만 년은 걸릴 것이다. 나는 바로 이 점이 수명을 연장할 방법으로 알아내야 할 또 하나의 타당한 이유라고 본다. 가장 가까운 거대 타원 은하는 마페이 원이다. 약 천광년 떨어져 있다. 마페이 원의 고도로 발전한 문명에서 온 탐험대가 우리를 방문한다고 치자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고 싶을 것이므로 이런 질문들을 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첫째 그들은 쉬운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파이의 값을 소수점 아래 백만 자리까지 알고 있을까 빛의 속도는 진량과 에너지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양자 얽힘은 우주의 나이는 진화는 그런 뒤에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할 것이다. 우리 행성의 가용자원을 현명하게 쓰는 법을 터득했을까 우리는 납관 핵폭탄 일회용품을 언급하지 않는 한 합격점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써왔는지 음 고개를 보일 테니까 보일 테니까 말이다. 혼란 혼란 질병이다. 질병은 인생의 전성기에 찾아올 수도 있다. 심장병은 평균 50세에 찾아온다. 암은 55세 뇌졸중은 60세다. 조기발병 알차이머병은 65세다. 그런 일이 너무 잦아서 장례식 때 고인이 너무 일찍 삶을 마감했다는 말을 흔히 한다. 아니면 질병이 목숨을 아사가지 못해 다시 병을 물리치기 위한 고통스러운 싸움을 10년 동안 되풀이해야 한다. 어떻게 죽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이렇게 끔찍하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답은 바로 이것이다. 준비가 되었을 때 빠르고 고통 없이. 다행히 장수 과학은 우리가 설치류를 더 오래 살게 할수록 그들의 죽음이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질병으로 죽지만 아주 나이가 많고 어쨌든 간에 죽음이 임박한 상태다. 이때 그들은 몇 달이 아니라 몇 일 동안 날다가 숨이 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좋은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조력사 존엄사 선택적 안락사 등 어떻게 부르든 간에 우리는 때로 이미 이런 이런 저런 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여정을 억지로 질질 끌게 만드는 법과 관습의 누더기를 끝장낼 필요가 있다. 저명한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은 104세인 2018년에 이런 장벽들과 맞닥뜨렸다. 조국인 호주에서는 조력사가 불법이라서 그는 조력사가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스위스의 병원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중 누구도 구달처럼 이국당에서 죽는 것과 생의 마지막 행위를 범죄로 마감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40세를 넘은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낼 권리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말기 진단을 받았거나 고통스러운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도 역시 같은 권리를 지녀야 한다. 물론 규정이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상담과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역경에 맞서기 위한 무장을 갖추는 것보다 한순간의 변덕 때문에 삶을 내던지는 것이 쉬워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게 쉬워진다면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10대 시기조차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숨을 내쉬는 나를 스스로 정하고 싶은 온전한 정신의 성인들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겨서는 안 된다. 거의 매일같이 그리고 때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나는 누군가에게서 이런 말을 듣고 난다. 백세까지 사는 것은 커녕 수십 년 더 사는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고. 내가 백세에 다다르면 그냥 쏴. 그들은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75세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이미 살아야 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남편과 살아야 한다니 상상하기 조차 싫어요. 한 저명한 과학자가 내게 했던 말이다. 좋다. 사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리 혹할 만큼 개념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최근에 나는 20세에서 90세 일반 청중 약 100명 앞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고루 모인 자리였다. 연구소의 주요 기부자가 늦는 바람에 내가 시간을 때워야 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서 사소한 실험 하나를 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살고 싶은가요?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3분의 1은 80세까지 살면 행복하겠다고 답했다. 나는 이 자리에 80세가 넘는 분들도 와 계시니 다들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웃음이 터졌다. 또 다른 3분의 1은 120세까지 살면 좋겠다고 했다. 좋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마 비현실적이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말했다. 약 4분의 1은 150세까지 살고 싶다고 답했다. 더 이상 어리석은 꿈이 아니에요. 나는 말했다. 몇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다고 답했다. 최근에 하버드의 저녁 모임에서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물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참석자들 중 영생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는 이 주제로 수백 명과 대화를 나누었다. 영생을 원하는 이들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삶을 사랑할 뿐이다. 그들은 가족을 사랑한다.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 미래가 어떨지를 보고 싶어 한다. 나 역시 죽음의 애호가가 아니다. 죽는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다.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난리로 비행기가 흔들리자 아내는 내 팔을 꽉 쥐었다. 하지만 내 심장 박동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기계의 고장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 아니었기에 죽음이 닥칠 가능성이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중 하나다. 일이 정말로 흥미로워지는 것은 바로 이 대목 이다. 그 가벼운 설문조사를 한 뒤 청중에게 얼마나 오래 살든 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 영원히 살고 싶다고 의견을 바꾸는 사람들이 급증한다. 거의 다 그러고 싶다고 말한다. 즉, 대다수는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성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아내의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병상에서 지내다가 70대 초에 별세했다. 마지막 몇 년은 식물인간 상태였다. 정말로 끔찍한 운명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심장 박동기를 달았기에 몸이 죽으려고 할 때마다 기계가 다시 되살리곤 했다. 건강을 되돌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생명을 되돌렸다는 뜻이다. 둘은 엄청나게 다르다. 내 생각에 건강은 놔두고 생명만 연장하는 것만큼 얼토당토 않는 죄악은 거의 없다. 이 점은 중요하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지 못한다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수명을 연장하려 한다면 건강 수명까지 연장해야 하는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를 지니게 된다. 대다수 사람들처럼 나도 무한정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덜 아프면서 더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이 연구를 하는 이들 대다수는 노화와의 싸움이 죽음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건강한 삶을 연장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훨씬 더 나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맞이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빠르고 고통 없이 준비가 되었을 때.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갚을 사람이라면 건강한 삶을 연장하는 치료제와 요법을 거부하거나 그런 개입을 받아들이지만 적절하다고 여길 때마다 끊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더 이상 원치 않는데 지구에 억지로 머물러 있는 일이 없게끔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화적 윤리적 법적 원칙들을 개발하는 과정을 지금 당장 시작할 필요가 있다. 고손주를 만날 준비를 하자. 다행히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나는 이미 죽고 없을 거야. 많이 듣던 말이다. 주로 퇴직했거나 퇴직할 날이 가까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듯하다. 앞으로 20년 안에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이미 나름 판단한 이들이다. 그들은 남은 기간을 건강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바랄 것이 확실하며 가능하다면 몇 년 더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것이라고 는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금세기 중반은 다음 세기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세계의 가장 큰 문제다. 미래를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여기는 것 말이다. 이는 어느 정도는 우리와 과거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증조부모를 직접 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증조부모의 이름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다. 그 관계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우리 대다수에게 증손지는 흐릿한 추상적인 개념이나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살 세상에 신경을 쓴다. 하지만 노화와 죽음에 관한 기존 상식을 토대로 우리의 자녀 또한 우리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 뒤에 우리 뒤를 따를 것이라고 여긴다. 물론 우리는 손주도 신경 쓴다. 하지만 손주가 태어날 즈음이면 손주의 장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없는 것처럼 보일 만치 삶의 끝에 가까이 가있을 때가 흔하다. 내가 바꾸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세상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손주뿐 아니라 증손주와 고손주까지 만나고자 기대하기를 원한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기를 원한다. 우리는 미래에 영향을 미칠 우리의 과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가족, 지인, 이웃과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노화 이해와 그의 필연적으로 따를 활력 연장은 다른 어느 쪽보다 바로 그 방면에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현재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길의 도전 과제들에 맞서라고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지금의 우리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뒤에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연구에 투자하라고 앞으로 200년 뒤에 지구 생태계와 기후를 걱정하라고 부자가 점점 더 방탕한 생활습관을 즐기지 않도록 하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변화를 이루라고 새 지도자 후보에게 기존 지도자를 대신할 공정하면서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라고 소비와 배출을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백 년에 걸쳐서 세계가 지탱할 수 지탱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라고 이런 일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 방대한 과제들이다 정치에 민감한 부분인 사회보장제도에 손을 대야 할 뿐 아니라 직업과 퇴직 누가 무엇을 언제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우리의 기대 수준을 조정하는 일 비난을 감수하면서 헤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늙어 죽기만을 기다릴 수 없을 것이다 그들과 직접 만나서 경직된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연적인 멸종보다 수천 배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인류세의 멸종이 계속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속도를 대폭 늦추어야 하며 할 수 있다면 아예 중단시켜야 한다 다음 세계를 건설하려면 모든 이들이 어디에서 살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규칙 아래에서 살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삶을 연장함으로써 받는 방대한 사회적 경제적 배당금을 현명하게 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공감하고 더 온정을 베풀고 더 용서하고 더 정의로워야 할 것이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더 인간적이 되어야 한다 사방 Cole 뭐 그 figure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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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